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장성철 공감 논쟁센터 소장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문건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가지고 지나치게 발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장성철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네거티브 문건을 본 그런 소감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장성철 소장이 남긴 SNS 글에 대해서 Y님은 이렇게 분노합니다 유력평론가이면서 그 글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까 민주당이 파견한 X맨이 아니라면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장성철 소장을 남으란 분도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게시한 시인님 같은 경우는 당신은 대깨문이 아니라 대깨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장성철 소장의 지적이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유력 인사들의 거듭된 경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행위 순도롭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가 사실 이번 지적으로 인해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철저하게 윤석열 낙마를 목표로 그동안 자료를 축적하면서 다양한 준비를 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더하게 됩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이런 맥락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세상에 발신한 바가 있습니다 6월 16일입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행한 발언에 이미 윤석열 낙마 프로젝트가 상당수준 완성단계 들어가고 있다 이런 점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물론 송영길 당대표의 지적을 그냥 해보는 가벼운 그런 경고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송영길 당대표의 지적을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고 가만있지 않을 거고 우리가 직접 손을 대기보다도 우리는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거론토록 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인 분이 꽤 많았습니다 6월 16일 날 중앙일보 인터뷰는 이렇습니다 송영길 당대표의 발언입니다 이명박 BBK 문제처럼 야단 경선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 송영길 당대표에게 정치권의 파장을 불러일으킨 윤석열 파일 실체를 기자가 묻자 나온 답입니다 또한 송영길 당대표는 이런 설명을 또 합니다 저쪽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홍준표 하태경 이런 분들이 간단한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송영길 당대표의 주장은 우리가 굳이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야당 내부에서의 문제를 거론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지만 6월 16일 날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분들이 뭔가 야당으로 하여금 그런 분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다시 송영길 당대표 주장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쉽게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입당하면 당에서 기반을 둔 수많은 후보들의 공격으로 야권 내 자체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미뤄보면 송영길 당대표는 야당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여건발 네거티브 공세의 일환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밀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공세의 일환으로 야당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구나 이런 추적을 낳게 됩니다 또한 송영길 당대표의 주장은 이렇게 정리된 인터뷰 내용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또 계속해서 자기들은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것이죠 딜레마적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50%를 넘습니다 야당이 자각론으로 흘려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자체 후보를 정해버리고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안설수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야당 내부 검증 과정에 수많은 상처를 입고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신비주의로 외곽을 돌면서 검증을 회피한 제 첫 건을 통해 말만 흘리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어쨌든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송영길 당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이미 다 개발해 놓은 상태에서 여당의 앞장서 나가게 되면 또 정치 공작이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야당 내부에 어떤 분란이나 문제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주장인 것을 지금 와서 보니까 대충 이해가 되네요 예를 들면 자기들이 조사한 문건을 대충 유통시키고 유통되면 당연히 문건을 입수한 야당 관계된 사람들이 먼저 거론할 테니까 그러면 준비는 다 여건했지만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참 이런 네거티브 공시에서는 달인들은 달인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여하튼 간에 검증 문제는 피해갈 수는 없죠 대선에 후보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검증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도 6월 18일 자신의 SNS에 엄격한 검증의 불가피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합니다 이런 또 이야기가 6월 18일 날 나오는 걸로 보면 지금 장성철 소장이 본 문건을 다른 사람들도 본 것이 아니겠느냐 장성철 소장도 자신이 그런 의견을 피력한 자리에서 자기에게 들어봤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마 이 문건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미뤄보면 아마 홍준표 의원도 이런 주장을 편응을 봐가지고 뭔가를 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홍준표 의원은 원론적인 그런 주장을 펴립니다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자질 검증과 자식들과 가족들에 대한 도덕수 검증을 모두 통과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대통령 한낮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부러질 차기 대선에서는 정치 경험이 일천했던 문재인 후보를 이미지만 보고 선출해서 당했던 지난 5년간의 혹독한 경험을 더 이상 국민들이 겪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가서 자질 검증과 도덕수 검증에 한치의 망수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0년 대한민국이 이뤄놓은 업적을 불과 5년 만에 허물어버린 문정권을 바로잡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나라를 선진 강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중차대한 대선입니다 복당 절차가 끝나면 주요 천하를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자질 검증과 도덕수 검증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왜 6월 18일 날 홍준표 의원으로부터 자질 검증과 도덕수 검증에 관한 그런 주장이 나왔느냐 이 부분들도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6월 19일 날 장성철 소장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견 이런 부분을 보면 아마 장성철 씨가 본 문건이 다른 사람들도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대통령 자리는 하나고 저쪽 동네 사람들은 사생결단으로 계속해서 자기 편 자리를 이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사돈 팔촌까지 또 시시콜콜한 일까지 소환돼서 특정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아마 이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에서 장성철 소장의 주장은 좀 단정적인 표현 아무래도 이 문건을 보니까 누구는 안 되겠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은 조금 지나치게 나간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만 여건발 네거티브 공세의 실체를 확인하고 여건발 네거티브 공세의 일종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장성철 소장이 본 문건은 결국 시간을 조금 두고 일부 사람들이 공유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건일 것이고 그 문건이 허위로 밝혀져야 그래야 결국 윤 총장이 대권 레이스에서 선두고지를 계속해서 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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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